이정도 선수는 경북 번동의 고수기입니다. 이정도 선수는 경북 번동의 수석사범을 투어합니다. 청띠, 부산시 번동의 수석사범 박기산과 경북을 대출하는 수석사범을 투어합니다. 이정도 선수가 손목을 실시했는데 이정도 선수가 이를 떼서 머리식으로 반격을 해서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선수는 경북 번동의 수석사범과 경북을 향한 시골이 존재합니다.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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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를 선수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선수가 강력으로 수석사범을 지저녁합니다.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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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의 멋진 가능하고 합리іть 기세있게 викeleration 음병을 막지만 않고 계속 반격하게 됩니다 그 둘 선수 모두 63대 5ificial konse 넘은 그런 선수들이 그런 선수들이 지금 이렇게 심각 없는 경기를 펼쳐서 수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검정적인 경기적으로 다른 어느 운동도라도 수명이 진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주심 먹으면 잘 안 돼서 검토를 출연할 수 있고 아주 수명이 진 평생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보다 그렇습니다. 정말 정신 소리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특히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에게는 이 검토는 예전을 해도 이 검토는 이 검토가 많이 장려되고 있습니다. 이 검토가 많이 장려되고 있습니다. 진 점점 다만 공격 랩 라이 랩 랩 그렇습니다. 이제 자 선수 신용사 이 검토가 손봉 지고 하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니 서 있었죠 감사합니다.